움직이세요 발등거리 발등거리 좀 할게요 로우키킹 디펜스 처음에 발등거리 앞발로는 앞발로는 바깥쪽으로 들수도 있고 안쪽으로 들수도 있어요 초대차기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서 막을수도 있고 이렇게 막을수도 있어요 앞발로는 이렇게 막아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뒷발로는 이렇게 막아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초대차기로 연습을 하지만 이렇게 들어서 막는 것은 이렇게 해서 무릎쪽을 커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참으세요 발등을 이렇게 걸수도 있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무릎쪽을 커팅할수도 있어요 인사이드는 참으세요 이렇게 앞으로 막을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앞쪽을 막을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앞발, 뒷발 다 가능하죠? 뒤에 차는 것은 이렇게 들어주는거에요 이렇게 있을때 여기 차 보세요 이렇게 차잖아요 다시 차 보세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발 바꿔주세요 좀 깊이 들어오면서 차 보세요 장대거리 이렇게 차 할 수 있잖아요 장대, 장대, 장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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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을수도 있고 이렇게 막아줄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발등거리를 앞, 옆, 뒤, 옆 이렇게 막았었죠? 자, 일로 가보세요 자, 3분 동안 한 명은 아랫발질을 공격을 하는거야 아시겠죠? 네 한 명은 이 아랫발을 계속 커트를 할거에요 아시겠죠? 자, 움직여보세요 슥 움직이다가 슥 슥 슥 슥 슥 움직이세요 슥 피하기도 하고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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